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침대 머리 방향이 이런 쪽으로 나 있으면 대박난다 아니면 침대 방향이 이쪽으로 나 있으면 지금의 나의 운세는 어떨까 어떤 것에 좋고 어떤 것에 좋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침대 머리 방향을 절대 두면 안되는 회두극자라는 방향이 있거든요 회두극자란 돌아가신 고인도 이런 쪽으로는 머리에 두지 않는다 그렇게 알려진 방향인데 이미지를 보시면 각 연상마다 나타나는 방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말 일이 안 풀리는데 이 방향으로 침대가 되어 있다 그러시다면 침대 방향을 바꾸시기 좋은데 자 일단 본인의 침대 머리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죠 일단 침실 정중앙에 서셔서 낮침판을 켭니다 낮침판 켜시면 동서남봉이 나오고 북동이니 남선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에 본인의 침대가 어디에 위치 있는지 방향을 체크해 보시고 일단 파룬에 두면 좋은 두 침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각 방향마다 장단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룬은요 2024년 입주까지를 파룬의 기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기간동안 두면 좋은 방향은 물론 본명성이라든지 집틀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파룬을 기점 보자면 남쪽 북쪽 동쪽 동남쪽 이 네 가지 방위로 침대 두 침물 두시면 하는 일마다 잘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침대물에 좀 바꿔보고 싶은데 추천해드릴 만한 방향이 있으면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보시기 바라며 만약에 이 침대가 동쪽으로 나 있다 두 침방향이 그럼 이것은 진궁이라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현금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돈 때문에 조금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침대머리 방향이 알 수 있구요 다음은 동남쪽으로 침대가 나 있다 이것은 손궁이라 그래서 영업 사업 결혼 이런식으로 비즈니스에 굉장히 유리한 방향이지만 반대로는 부설수가 많이 일어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남쪽은요 리궁이라 해서 문서운 이라든지 어떠한 문서운이 대박나는 그런 방향이지만 자녀운 이라든지 임신 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조금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서쪽에 있는데 여기는 권궁이라 그래서 집안일이 평탄해지는 가화만사성 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잘 풀릴 수 있지만 변화변동이 많기 때문에 조금 기복이 심한 그런 방향이구요 다음은 서쪽은 태궁이라 그래서 재물운이 유리하게 잘 풀리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것은 힘들어할 수 있고 다음은 북서쪽이 되겠습니다 북서쪽은요 권궁이라 그래서 승진운 이라든지 관운 직장운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사업운은 조금 답답할 수 있구요 다음은 북쪽인데 북쪽은 감궁이라 합니다 감궁은 학문이라든지 자녀운이 유리한 위치이지만 문서운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고 북동쪽은 변화변동 즉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한 것은 좋고 큰 변화는 다가오는 그런 기회는 많으나 과정에 조금 탈이 많아지는 그런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일이 안 풀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와 마찬가지로 침대 방향이 놓여져 있다 그러시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침대 방향을 설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호원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